이곳은 뉴욕의 인디아타운 입니다. 뉴욕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죠 각 지역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털을 잡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뉴욕에서 인디아타운은 과연 어떨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 진짜 각종 향신료가 가득한 곳이 있다길래 들어왔습니다 카로스티아닌스 라는 가게 인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없는게 없어요 각종 향신료 세계 각국의 쌀 고추 고춧가루 문 열고 바로 각종 너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디저트도 보이죠 터키 인도 디저트가 한가득입니다 그냥 1층에만 물건 파는 것 같았는데 2층도 있고 지하도 있습니다 1층도 오밀조밀 엄청 넓은데 진짜 다양한 상품들이 많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메이징 어메이징 정말 흥분모드입니다 없는게 없어요 식차제 전문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샴푸 같은 것도 보입니다 다양한 과일 절임, 피클 같은 것도 한가득 있구요 인도에서 정말 유명한 제품이죠 가정상비약 허브를 주어 원료로 만든 히말라야 제품도 한가득 진열되어 있습니다 인도 내에서도 이 제품이 좋다고 예전에 인도 여행 갔을 때 한가득 사온 기억이 납니다 이번엔 지하로 내려가 봅니다 정말 각종 향신료가 가득합니다 각 맞춰서 진열된거 보이시죠 딱딱 5단계 2단계 5단계 지하로 만들고 8단계 여기 코너는 여기는 고추랑 고춧가루 코너입니다 3개 각국의 고추를 다 모아놨습니다 구하기 힘든 망고, 처트니 같은 조림들도 많고 커피 원두와 커피도구, 차 끓이는 도구들도 많습니다 각종 과일통조림 진짜 오물조물 가득 진열해놨는데 봐도봐도 끝이 없어요 저는 이런 데만 오면 흥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더 재미있기도 하구요 인도토티아 같은 파라타도 있습니다 길게 뻗은 레몬그라스와 인도코리에 들어가는 생갈랑가, 카피리 라임도 있네요 일본 미소, 그리고 김치도 있습니다 한국김치는 아닌 것 같고 일본에서 만든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 본 것 같다고요? 천만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2층도 있다는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채널 고정 구독과 좋아요 여기는 각종 즉석식품들이 가득합니다 아이스크림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니 대체 누가 이걸 다 사간다는 거죠? 월마트보다 아이스크림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는 타피오카펄이 들어있는 코너인데 이렇게 종류가 많을 줄 몰랐네요 여기는 미국이 아니고 정말 인도 같습니다 각종 잼들과 시럽 코너입니다 양고기랑 잘 어울리는 민트 잔류도 있고요 특이한 메론잠도 있습니다 참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코너가 정말 특이해요 각종 설탕이 슬비아인데 라벤더 설탕, 오렌지 설탕, 무지개 설탕 등 정말 대단합니다 각종 꿀이 있는 곳입니다 유칼립투스 꿀도 어떤 맛인지 궁금합니다 여기는 소금 코너입니다 설탕 못지않게 정말 다양한 소금이 많은데 레몬소금, 스모키 향이 들어간 소금, 장미소금 엄청나게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가 2층인데요 2층에는 다양한 차 종류가 가득합니다 이게 다 홍차, 과일차, 녹차에요 정말 진귀한 광경입니다 태국에서 한창 유행하는 버터플라이피 차도 보이고요 세계 각국에서 들어온 차가 엄청 많습니다 나와서 보면 정말 작은 식자재 가게 같은데 엄청 넓고 없는 물건이 없어서 너무 신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곳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여기는 정말 인도의 웬만한 큰 슈퍼마켓 보다 더 많은 제품이 있는 곳입니다 뉴욕에서 구경하는 인디앤마켓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인도 카레를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어쨌든 가 qualified faith ok 오랜만이다 춤이 있는 곳으로 가리기 스모키는 그리스 몇 장네 Accep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